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전여전이라 그러죠 지금 엄마 닮아가지고 정신이 좀 헷가닥 아니 혼미한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7억만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완전히 개박살났어요 그냥 좀 주지 아니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구요 원지 친정엄마가 시어머니한테 7억 보증을 요구했어요 제가 아까 낮에도 글을 썼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용에 몇 개만 더 추가해가지고 다시 써 올려요 한번 썼다가 지웠나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 결혼할 때부터 많이 기울었던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요 진짜로 저희 남편이나 시댁의 사회적 지위나 자산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썼고 그냥 사람이 좋아서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했던 건데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상하게 저희 엄마가 시댁 자산이나 사회적 지위 등등등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정도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이대로는 정말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엄마 시댁의 자산과 우리 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 제발 이상한 생각 좀 하지마 나는 그냥 진짜로 사람 하나만 보고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라고 엄청나게 기울어진 결혼이라는 거 나도 잘 알아 그래서 돈 문제는 특히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 엄마 나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조심 좀 해줘요 이렇게요 진짜 입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나중에는 눈물까지 흘리며 당부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 전은 물론이고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시댁 덕을 보고 싶어하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불안했는데 하아 결국에 이런 미친 대참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요 시어머니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했대요 액수는 제목에도 썼지만 7억입니다 시어머니를 직접 찾아가 만나서 부탁을 했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야 당연히 이런 지하에 거절했고 완전히 난리가 났대요 그리고 이걸 당신 아들인 저희 남편에게 다 털어놔 알렸으며 남편도 같이 분노하고 아니 장모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저한테 난리가 났어요 내가 살다 살다 이런 거지 같은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아니 장모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저를 엄청나게 몰아붙이는데 연애 기관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분노하는 건 저도 처음 보는 모습이라 엄청나게 당황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됐고 진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바로 숨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부끄럽고 쪽팔리고 민망한 적은 처음입니다 그냥 딱 혀 깨물고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저희 남편이요 그래요 지금까지 저희 엄마한테 돈 많이 드렸어요 질끔질끔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로 말이죠 제법 넉넉하게 매달 챙겨드렸는데 그럼에도 저희 엄마는 만족을 못하고 이런 대형사고를 쳐버린 거죠 이런 엄마를 원망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문제고 지금 당장의 제 입장이 너무나 안치하고 그래서 진짜 힘이 듭니다 차라리 그냥 마음껏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엄마 본인도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아 물론 저야 아예 하나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이유지만 말이죠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이쁘게 키웠으니까 그래서 좋은 집에 시집을 갖고 이제 공중인처럼 살게 해줬는데 그럼 당연히 너를 키워준 이 엄마한테도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전에 저 결혼하기 일주일 전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진짜 이거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엄마의 이런 보상 심리가 화근이 된 것 같아요 여하튼 저는 아직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저희 엄마랑도 직접적인 연락은 안 하는 상태고요 그냥 남편하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따 갈 거야? 이런 몇 마디 추억만 당한 상태인데 지금은 그냥 남편한테 오빠 미안해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이렇게 말을 하고 혼자 멍때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낮에 글 올렸을 때 이혼해라 엄마랑 연 끊어라 등등등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좀 보였는데요 안 돼요 이혼은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엄마랑 연을 끊는 것도 솔직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우리 엄마가 미친 대형 사고를 쳤다지만 그래도 아빠도 없이 저를 혼자 키워주신 건 사실이고 그래서 막 칼처럼 딱 끌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럴 수만 있었다면 이런 글 자체도 안 썼겠죠 제가 남편도 남편이지만 어머님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엄마는 또 엄마대로 화가 난 눈치인데 아직 통화도 뭣도 아무것도 안 했지만 어머님 말씀이 그랬었대요 왜 안 줘? 이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하이고 너희 장모 나한테 돈 맡긴 줄 알았다 보증? 이거는 그냥 달라는 거 아니냐? 아니 무슨 돈 치러기 누구 집 개이름이냐고 너희 아버지 그때 같이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앞으로 어쩌면 좋을까요? 너무 막막하고 앞이 캄캄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진짜 어렵거든요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내가 보기에 쓴이가 남편에게 이혼 다 할 것 같은데요 당신은 지금 이 일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님 남편은 지금 님의 방향을 물어본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요 네가 지금 엄마를 끊지 못하고 시댁과 남편에게 피해를 주면 시댁과 남편이 너를 끊는다 이거예요 경고라고 아이고 이 혼미한 세대가 정신을 못 차리네 덜덜덜덜덜덜 댓글 이런 게 저런 집안 며느리가 됐다고 지금 장난하냐? 지 악가름도 못하는 등신인데? 끌 끌 끌 끌 끌 2번 가끔 그래요 소 뒷그름질에 쥐 잡는 일이 생기는 법이죠 뭐 그래봐야 절대 오래 못 간다는 게 팩트지만 끝났어 이건 2번 미친 나 초반만 읽었을 땐 시댁이 오지게 기울고 지들이 부자인 줄 알았네 별거지 같은 끌 끌 끌 끌 끌 3번 처음 결혼할 때부터 많이 기울어진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진짜 남편이나 시댁의 사회적 집이나 재산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썼고 그저 사랑이 좋아서 사랑만 보고 결혼했던 겁니다 이거 뭔 소리냐? 이런 건 본인들이 부자일 때만 할 수 있는 말 아니냐? 내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건가? 오 그렇구만 되겠글 그러게요 남자가 해야 할 말은 지같이 하고 자빠졌네 끌 끌 끌 끌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삘이 딱 꽂혀가지고 이 글 가지고 온 거예요 4번 이런 미친 사회적 지위도 재산도 안 보고 오직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했다는 건 네 남편이 해야 할 말 아니냐? 아니 니들이 기우는데 뭔 사람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했다는 거요? 이게 이게 지 엄마 닮아가지고 정신이 헷갈덕 쳐 돌았네 끌 끌 끌 저도 그랬어요 뭐야 남편 쪽이 기우는 건가? 제목이 왜 이래? 하면서 계속 읽었죠 진짜 와 개빵 터지네 이것들 양심 어디 갔누? 2번 그러니까요 저도 뭐야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읽었다니까요 보니까 쓴이도 자기 엄마 못지않은 그지같은 생각의 소유자인데 뭐 뻔하마나 뻔하지 조만간 이혼 당하겠네 뭐 끌 끌 끌 3번 마치 지가 남편을 선택해줬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자빠졌네 야 누가 보면 너 재벌집 딸내민 줄 알겠다야 지가 거랑 결혼해준 남편한테 감사하지 못할 망정 이게 뭔 헛소리야 미친거야 5번 이 쓴이 지금 뭔가 단다리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쓴이는 절대 이혼해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는 그냥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뭘 좀 알고 짓거리세요 됐을까요? 지가 지금 이혼을 하니만이 결정할 수 있는 주체인 줄 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한마디로 미친 여자가 키운 정신나간 딸내미다 이겁니다 6번 그러니까 남편하고는 죽어도 이혼을 못하겠다 그리고 그지근성 엄마도 못 끊겠다 그런데 방법 방법? 좋은 방법? 뭐 어쩌라고? 이쁘게 낳아줬으니까 7억 보증 정도는 괜찮다 쓴이가 뭐 얼마나 이쁜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시댁에서는 말이지 좀 덜 이뻐도 정신 제대로 박힌 집안이란 결혼이 답일 것 같아 니네 엄마 계속 붙잡고 있어봐라 결국 이혼당할까요? 아마 시댁에서는 네 남편한테 벌써 이미 이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남편이 착해가지고 그래도 이 말은 안했나 봐 7번 야 23년도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너 내가 100% 장담해 올해 안에 이혼당하고 쫓겨날 거다 내가 만약 네 시누이었다면 너 절대 가만 안 뒀어 반 죽여버렸지 아 별 그지같은 집안 딸내미가 기어 쳐들어와가지고 내 부모 머리 아프게 한다고? 바로 쳐들어가 아팠지 니네 엄마 찾아가가지고 그지냐? 이렇게 쌍욕을 했을 거라고 물론 네 남편한테는 이혼하려고 또 개난리 쳤겠지 너는 절대 불가능하겠지만 네 남편은 재혼 쌍 가능하거든 왜? 돈 많으니까 헐 마음속 분노를 버리세요 108배 추천드립니다 8번 야 이건 또 뭐냐? 진짜 죽기 살기로 수습을 해도 될까 말까한 그런 그지같은 상황인데 마치 자기한테 선택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네 헐 너 착각하지마 절대 그거 아니다 내가 늘 말하는 건데 결혼이라고 하는 건 말이지 당사자 서로가 아니면 나머지 가족은 남이다 이거요 그럼 그 남들이 뻘찍거리를 했을 때 그 연결고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요 앞으로를 이게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거요 좀 더 쉽게 다시 말해서 네 엄마가 뻘찍거리를 했지 그리고 사고를 쳤어 그런데 그거를 딸내미 네가 아무 수습을 안 한다 못한다 그럼 유일한 연결고리 너를 박살내 쳐내는 거라고 바로 네가 내 인생 피곤하게 만드는 포탈이잖아 그럼 그걸 닫아버리면 되는 거죠 바로 너를 통해서 그지같은 개불이 기어 들어오니까 너만 닫으면 돼 통로 9번 야 스니야 너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혼이란 선택권이 너한테 있을 것 같니 깝치지마 너는 그냥 이혼을 당하는 거야 하는 게 아니고 선택권은 네 남편한테 있는 거라고 야 얘가 정신이 나가던 완전 핵가닥 나갔네 뭐야 엄마를 닮은 건가 그렇겠지 네 엄마 단속 철저하게 할 수 있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절대로 이런 일 없게 말이야 지금 당장 시댁에 가서 석고대제하게 만들고 시댁이랑 연락 못하기에 아예 모조리 다 차단시키고 또 네 신랑도 당분간 만큼은 안 만나고 생활비도 끊어라 이렇게 딸내미 이혼 당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가서 죽는 신용이라도 해라 근데 말이야 과연 네 엄마한테 이게 먹힐까 아유 깝깝하다 정말 여하튼 너 내가 말하는 거 지금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못하면 평생 너네 엄마랑 둘이 사는 거니까 정신 똑바로 먹으래 한 방에 훅 간다 10번 야 이 개 빡대가리야 지금 네 남편이 앞으로 어찌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 네가 이걸 못 막으면 바로 이혼할 거다라는 경고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거야 여모야 그리고 지금 이혼한다면 유책 배우자는 바로 너다 너 알겠어 이건 귀책 사유고 개 털릴 수 있는 거라고 죽는다고 남편이 제대로 노선 정하라고 마지막 기회를 준 건데 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그럼 뭐 이혼 당하는 거지 뭐 12번 아이고 미친 엄마 때문에 공주님에서 한여로 돌아가게 생겼네 축하한다 뭐 방법 무슨 방법 뭐 돈 뜯어내는 방법 말하는 건가 지금 이슨이가 말로는 자기 엄마 잘못했다 라고 좀 비판적인 글을 쓰고 있는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마음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혼은 주고도 못하겠다 엄마도 못 쳐내겠다 방법을 알려달라는데 이 방법이 뭐겠습니까 적당한 타협이겠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돈 어느 정도 주고 물론 그게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야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정신 나간 겁니다 참 세상은 다이너믹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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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